반갑습니다. 딱 나와 메가스터디 초적입니다. 아 오랜만이네. 딱 나와 오랜만입니다. 수요만은 월간 최적 2024년 7월호. 제목 사탐 런. 아 이건 뭐지? 어 잠깐만 이거 어 이거 메가스터디에서 이거 써도 되는 건가? 왜 안됩니까? 이게 뭐길래? 이게 뭐지? 이거? 일단 사탐 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사탐 런. 그저 도망갈 것인가? 이걸 도망간다고 이야기하면 과탐에서 사탐으로 도망온다. 도망온다. 만만합니까? 사회탐구가 만만해요? 뭐 되게 만만한가 보다. 아 선생님 저 그런 뜻이 아니라 사회탐구 열심히 만점을 위해 달려보겠습니다. 만점을 향해 뛰어보겠습니다. 어 좋아.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얘 좋아 좋아. 사탐 런. 어 이런 것도 괜찮은데? 사탐 홈런. 아 이거 너무 억지스러운가? 사탐에서 말로 홈런을 치겠다. 만점 홈런을 치겠다. 사탐 런. 그 다음에 선생님의 뭐 캐스트든 강의든 한 번이라도 들어본 친구들은 최적이라는 사람은 사탐 런. 사탐 런. 제대로 배워보자.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흐름을 이어가면 그저 도망갈 것인가? 아니다. 만점을 향해 달려보자. 뛰어보자. 혹은 사탐에서 말로 홈런을 쳐보자. 그러기 위해선 사탐을 제대로 배워야만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친구들이 혹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으냐면 이야 이걸 정리했어요. 여러분 이 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다시 한 번 사탐 런에 대한 캐스트를 올리지 않아도 될 만큼 이 영상에서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작년 6월 모의평가 대비 올해 6월 모의평가 전반적으로 전체 응시자 수가 늘긴 했어요. 약 3%가 늘었습니다. 변화율을 보시면 이것도 기가 막혀. 사회탐구 한 과목 이상 응시자 비율이 늘었습니다. 한 과목 이상이에요. 한 과목 이상. 더 눈에 띄는 건 그중에서 사회탐구 플러스 과학탐구 하나하나 선택자 비율이 작년 3.7%였다면 지금 8.7%로 이 증가율, 이 비율의 증가율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비율의 증가율을 보시면 이거는 두 배 이상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중에서 사회탐구 선택 과목 1등부터 9등까지가 있는데 지금 선생님은 다른 과목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메가스터디에서 강의하고 있는 사회문화와 정치화법에 관련된 이야기만 딱 집중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회문화 변화율, 증가율이겠죠. 플러스부터 쓰니까 가장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증가했냐면 우와, 2만 4천명이 넘어요. 여기서 2만 4천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2만 4천명이면 어느 정도냐면 세계지리 선택자 수보다 조금 덜하긴 하지만 그 정도만큼이 그냥 늘어버렸습니다. 사회문화. 그리하여 1위인 생활과 윤리랑 차이를 아주 좁혔고요. 그리고 생윤도 늘었는데 3위는 더 크게 늘었기 때문에 변화율로 이러다가 순위가 바뀌지 않을까 이런 가능세기가 있겠습니까? 사회문화 1위? 어,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정치화법은 작년 6월 모의평가 때 6등이었거든요. 순위를 갈아치웠습니다. 잠깐만, 이런 식이면 언젠가는 4등, 5등 자리도 바뀔 수 있나? 지금 선생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법이 몇 등이 되느냐 다른 과목들과의 비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회문화가 22.7%가 늘고 그 어렵다고 양이 많다고 소문난 정법도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수능은 3만 명이 분명 넘을 것이고요. 순위가 중요한 거 아니지만 선생님이 강조드리고 싶은 건 왜 이렇게 늘었을까죠. 왜 이렇게 늘었을까. 그 다음 비록 사회탐구 강사지만 과학탐구도 해봤습니다. 과학탐구. 이거 선생님이 연구실에서 작년 데이터랑 올해 데이터를 하나씩 다 쳐가면서 여기 있는 변화율을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계산기가 있겠지만 근데 계산기가 할 때 어쨌거나 이걸 다 넣어보면 기가 막혀요. 22.3은 어디 있는 숫자냐면 22.7이랑 비슷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화학원 선택자가 줄어서 그만큼 사회문화 선택자가 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죠. 여기는 지금 덩어리가 봤을 때 사회문화랑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작은 덩어리니까 사회문화랑 비교하면 그래서 원과목은 많이 줄었는데 기가 막혀요. 투과목의 변화율은 증가율은요. 63.5% 증가한 투과목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네. 그렇죠. 변화율로는 많이 늘었지만 증가율로는 크지만 이미 여기 덩어리가 만 명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사회탐구 선생님 강사이기 때문에 이게 왜 늘었을까를 말씀드리려고 한 자리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선생님이 친한 과탐 선생님들 몇 분과 통화를 해서 왜 이러죠? 라고 하니까 와 아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탐 런 자리이지 투 런이 아니잖아요. 원에서 투 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이 얘기만 딱 전달할까 합니다. 사탐 런 현상에 대해 평가원이 어떻게 대응할까를 고민을 해보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평가원이 이렇게 대응할 것이다.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겠지만 쉬운 수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는 쉬운 수능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히나 선생님의 사문정법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시험이 적당히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표준점수도 적당한 정도가 아니라 좀 높게 우리가 사문정법을 선택하는 여러 다양한 이유들 중에 작년 수능까지를 보니까 그러네 사회문화정법은 만점 받으면 표점이 다른 과목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좀 높게 나오니까 충분히 그래주길 기대한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어려운 수능을 기대한다가 아니라 대비하셔야죠. 수능이 어려워지면 어 난 수능 어려워지면 좋겠는데 라고 해놓고서 막상 수능이 어려워지니까 자기가 막 무슨 4등급 5등급 받아 그건 수능이 어려워지길 기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거기에 기대감을 가져서는 안되고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남은 기간 동안 난 충분히 준비해서 만점까지를 찍을 수 있다. 근데 만점을 딱 찍었는데 표점이 60점대 초반이 나와 심심한 점수가 나와 그게 아니라 70점대 중반까지는 가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잘 오셨습니다. 강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탄론 현상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평가원은요 변별해야 되는 기관이다 보니까 시험을 내서 지금 크게 늘고 있는 사문정법에서 줄 세우기를 하려면 일단 사회문화에서는 유형 가지고 변별을 해야 될 것이고요. 정법에서는 지역적인 내용 가지고 변별을 해야 될 겁니다. 우선적으로. 근데 정법도 사문처럼 유형으로 문제를 어렵게 낼 수 있는 가능성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에만 익숙해진 상태에서 시험장 들어가는 것은 좀 위험해 보이니까 선생님이 뭐 이런 강의와 이런 교제를 꼭 봐라 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 연구실에서는 앞으로의 컨텐츠를 개발할 때 계속 그거를 유명하고 좀 더 색다른 시도를 해볼 테니까 예를 들면 정법의 모의고사를 사서 푸는데 어 잠깐만 이건 사회문화에서 봤던 유형인데 왜 이런 게 들어가 있어? 라고 불만 가질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모습이구나 라고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자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회문화 선택자 뭐 14만 명 되는데 그 14만 명 모두가 선생님 제자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연구실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무게감을 가져도 우리 적색모가 뭐 어렵다라고 하는데 어려운 것도 뭐랑 비슷하냐면 매운데 어떤 음식이 매운데 맛깔나게 매워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엄청 맵 맵기만 해. 못 먹겠어. 먹어봤자 그냥 맛도 없고 근데 칼칼한 게 나름 맛을 가진 매운맛이라면 버텨볼 만하죠. 그리고 합리적인 매운맛 시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숫자를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 선생님이 혼자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냥 연구실에서 이런 숫자를 다 쳐넣고 과탐 선생님도 아닌데 그래서 과탐 선생님들한테 몇 분께 보여드렸어요. 자료도 보내드리니까 본인은 쓸모없다고 하더라고요. 왜 쓸모없지? 저기는 이거 하는데 이걸 줄었다는 걸 뭘 굳이 그래서 사회탐구 선생님들에게도 몇 분께 공유를 해드렸는데 이마저도 나 쓸모없어. 아 근데 경제 선생님은 상당히 좋아하시겠죠. 어? 잠깐만 빅3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반 사회 과목이 변화율 측면에서 자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기대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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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 기대감이라고 하는 건 최근 들어서 원래 그 스티커를 제작할 생각은 있었는데 최근에 한 친구가 DM을 보내주고 어? 선생님 왜 스티커가 없냐 이를 주면 그 선생님도 봤어요. 솔직히 그 메가스터디의 스터디 플래너 하반기 플래너가 도착했는데 이제 한 친구가 사연을 보내준 거죠. 어? 하반기 플래너에 계획 세워야지 뒤에 보니까 선생님들마다 스티커가 있는 거예요. 뭐야? 아니 사회문화랑 정법 다 최적 선생님 강의를 듣는데 정작 최적의 스티커는 없네? 네 아 여러분 그게 현실입니다. 그걸 뭐 메가스터디에서 고의로 누락시켰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스티커를 붙일 만큼의 위치가 아니다. 그러면 방법은 뭐야? 왜 내 스티커는 없어? 라고 메가스터디에 항의할 게 아니라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봤습니다. 저기 스티커 만들다 보니까 딱 나와 피스 적자생존 맨날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 강의할 때는 아 이거 당연한 거야 당연하다는 건 여러분이 어느 순간 당연하게 느낄 수준까지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였고 보세요. 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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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봉이 있네 한라봉은 솔직히 선생님의 캐릭터는 아닌데 제주도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힘들 땐 고기국수 나 이런 말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고기국수를 좋아한다. 짬뽕은 좋아하죠. 그 다음 기선제압 코스에 맞게 기선제압 눈에서의 레이저 선생님이 좋아하는 칸트의 명언 해야 함은 할 수 있음을 함축한다. 야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넌 할 수 있어라는 말을 포함한 것이다. 이거 구르면 나락 나락 락 락포레버 스탠톨 어깨 펴고 좀 더 자신감 있게 시험장에 들어가죠. 언제나 네 편 최근에 선생님이 자주 쓰는 말이죠. 격하게 응원한다. 이렇게 해서 총 몇 개 열다섯 개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스티커가 딱 나와 이건 최적이 딱 나온다는 게 아니라 어떤 주제 혹은 어떤 개념이 시험에 딱 나올 수 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만약에 정답을 딱 고를 때 굿 오답 괴소리 그 다음에 우리 제자들 리스펙 이건 아마도 리스펙이란 말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많이 했다기보다는 그래요. 인스타그램 그 디엔 쪽을 통해서 선생님이랑 소통했던 친구들은 아마 리스펙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고 정말 정말 진심으로 리스펙하는 거예요. 그냥 만점을 받았대. 그 정도가 아니라 막 학교 시험에서 1등을 먹었대. 야 쉽지 않습니다. 그 쉽지 않은 걸 해내다니 리스펙 나중에 한번 모아보고 싶은 게 우리 각 학교마다의 1등 제자들이 몇 명 되는지를 한번 모아보고 싶더라 라는 생각이고요. 6월 모의평가 때부터 제대로 아주 집중력 있게 샅샅이 뒤져서 찾아보자. 톡 파보기 등등 이걸 다 말씀드릴 건 아닌데 내친김에 포카까지 선생님 포토카드는 없나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선생님 아직도 그 생각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굳이 우리 제자들이 선생님의 스티커가 필요할까 내가 뭐라고 도대체 그런데 정말 고맙게도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스티커 혹은 선생님 사진 아까 보니 한라봉 고기국수 짬뽕 이런 것들 보면서 응원의 힘을 받습니다. 라고 하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내친김에 포카까지 그래서 포카 포카 원래 포토카드를 왜 제작하지 않으려고 했냐면 어디다 써먹냐 이거죠. 포카를 어디다 써먹지? 아 근데 책갈피로 쓸 수 있고 아 이게 무슨 뭐 도박에 쓰는 건 아니잖아요? 트럼프 만드는 도박에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제발 부탁인데 기선제압 교제부터 이 스티커가 실리는데 선생님이 과거에 정말 어이없는 충격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도 스티커가 없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사진을 누가 오려다가 아 정말 이거 귀염둥이에요. 사진을 오려다가 재수학원에 냈는데요. 믿을까 모르겠어요. 남자 화장실 변기 그 물 내리는 버튼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붙여놨네?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정말 아니 화장실 볼일 보러 갔는데 그게 붙어 이거 누르는 선생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이 한라봉 이거 잘라다가 거기에 붙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갑자기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 붙일 생각 없었는데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시다니 좋지 않습니다. 그러는 순간 바로 스티커 제작을 포기하겠다. 포토카드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협박하는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만들었다. 선생님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일단은요.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사진 잘 보일까 모르겠지만 선생님 고향에 갔을 때 어머니께서 우리 고생한 큰아들을 위해서 항상 차려주시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전복닭백숙이에요. 이거는 안 먹어본 사람들은 그냥 이 맛을 표현할 재간이 없을 거예요. 너의 혀가 기억하지 못하는 맛이에요. 먹어보지 못한 맛. 그 다음 이걸 다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는 이 색감 보세요. 이게 전복죽이거든요. 특히나 제주도 사람들은 전복죽을 먹을 때 이렇게 흰색으로 먹지 않죠. 그거는 그냥 그걸 뭐라 부르냐면 전복을 흰색으로 먹는 전복죽을 흰색으로 먹는 걸 그걸 범죄라고 불러요. 구성요건에 해당합니까? 네.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선생님 마음속에 있는 형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위법한 겁니다. 책임도 지을 수 있겠다. 범죄입니다. 얘는 뭘까? 얘는 전복 스테이크입니다. 어? 잠깐만 전복은 썰어서 죽여놔서 먹는 거 아닌가? 그건 귀염둥이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전복을 사다가 버터에 아 죽겠네 진짜 뿐만 아니라 선생님 친구가 운영하는 제발 댓글로 이게 어느 집이냐 묻지 마세요. 선생님이 꼭 가면 들르는 선생님 친구 되게 친한 친구가 운영하는 제주도의 맛집 고깃집에 가서 이게 뭐냐면 이것도 아마 그 타지역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돼지고기를 삼겹살 말고도 생갈비라고 해서 양념이 안 된 채로 구워 먹거든요. 이게 기가 막혀요. 진짜 양념된 건 귀염둥이 생갈비 이것도 먹었고요. 뿐만 아니라 야 또 공교롭게 친구들과 한치 철이라서 한치를 먹었네? 와 잠깐만 한치 아닌가? 어? 한치 사진 어디였어? 이건 회인데? 아 잠깐만 안타깝네요. 한치 사진이 갑자기 없네. 뭘 가져온 거지? 한치를 먹었습니다. 몇 군데 연락했는데 한치가 다 나가가지고 한치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 선생님 친구의 친한 사장님께서 자기 식구들 먹으려고 한 마리 정도 남겨둔 걸 먹었습니다. 그 가족들께는 죄송한 마음 전하면서 정말 맛있었습니다. 부들부들하고 야들야들하고 부들부들하다? 부들럽고 야들야들했다. 뿐만 아니라 친구 공연에도 갔다 왔습니다. 서울에서 또 요새 헤비메탈계 성지 중에 하나인 물레동 친구 공연을 보러 갔는데 이 친구가 제주도에서 올라온 친구거든요. 요 밴드가 제주도에서 조직이 되어서 왔는데 이건 뭐냐면 얘는 왜 사진을 찍을 때 항상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을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선생님 왜 이렇게 나왔어요? 선생님이 약간 좀 핑계를 대보자면 선생님 핸드폰으로 이렇게 셀카로 찍은 거다 보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전날 막 맥주 한잔 마셔가지고 얼굴 부은 거 아닙니다. 아 진짜 기타를 잘 치더라고요. 전공자거든요. 기타 전공자. 에너지를 많이 받고 왔는데 정말 안타까운 얘기를 하자면 하지만 선생님 친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됩니다. 대한민국 헤비메탈계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안 그래도 어두웠는데 더 어두워졌습니다. 왜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유는 바로 시옷 디귿 이응 지읒 때문이에요. 선생님 설마 이거 지금 학원 이름인가요? 학원 이름이면 안됩니까? 그래서 그냥 자음만 쓰신 겁니까? 원래 선생님이 이게 한창 활동 많이 할 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다 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이 긴머리 이게 실제 최적이에요. 실제 최적 그러면서 정말 이 긴머리 포스 날리면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우리 베이스 치는 우리 밴드의 리더 형님 정말 베이스를 무리를 했다가 꽂아놓고 치시거든요. 아 이 엄청난 포스 위에 활동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안 믿더라고 이 사진이 최적이라는 걸 안 믿는데 굳이 뭐 여러분이 믿는가 안 믿는가랑은 상관이 없어요. 왜? 사실이니까.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시옷 디귿 이응 지읒 때문인데요. 자 이거 갑자기 뭐냐 이거 설명할 길이 없어가지고 이 그림을 한번 구해왔는데 이걸 성대 폴립 이라고 부르고요. 한자로는 성대 용종 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도 솔직히 이 성대 용종 진단을 받을 기 전까지는 그렇게 강의를 오래 하고 음악생활도 오래 했지만 목을 쓰는 직업이자 그 다음 또 목을 쓰는 또 이제 밴드에서는 노래하니까 그럼에도 성대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그 다음에 뭐 성대의 결절이 뭔지 성대 용종은 또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목소리만 냈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반성 아닌 반성을 했습니다. 아 내가 이것도 모르고 진짜 내 목을 그냥 내 것이라고 마구마구 썼구나. 이거는 공식적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성대에 진짜 그 촬영된 영상을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성대가 예쁘게 이렇게 V자인데 여기에 혹이 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좀 느끼기도 했겠지만 선생님 목이 너무 빨리 쉬기도 하고 목 상태가 회복이 안 되길래 내가 그래서 좀 피곤했나 노래 너무 열심히 했나 근데 솔직히 노래 열심히 한 것도 일주일에 한 번 가서 그렇죠. 합주하러 가면 열심히 하죠. 그리고 최근에 진짜 앨범 녹음을 해보자 라고 용기를 내고 앨범 녹음하러 갔는데 쉰 목소리가 안 났길래 하다가 도중에 이제 그만두게 됐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병원을 간 거예요. 그냥 일반 이민호과 간 게 아니라 가수들도 많이 찾고 배우들도 많이 찾는 쉽게 말하면 목소리 전문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다 보니 성대 용종이다. 혹이 났다. 그래서 이건 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그전까지 목소리가 상태가 좋았을 때 강의를 듣는 것도 여러분 힘들었을 텐데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를 선생님이 목 상태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강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쉰 목소리가 날 때 저 양반은 왜 이렇게 목소리에 쉰 목소리가 나? 목소리 예전 같지 않네?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진짜 올해 강의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병원의 진단 결과는요. 지금 수술을 받아야 돼요. 성대 용종 있잖아요. 아까 봤던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한 달 동안 목을 아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 강의도 못하고 지금 후속 인강도 못 찍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제 찍어요? 한 달 정도 쉬고 그 다음 또 한 두 달 회복기간을 보내고 나면 몇 월일까요? 10월입니다. 10월 달에 강의를 다시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목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 강의하겠다는 약속과 더불어서 진짜 이거는 야 나는 너희들한테 내 건강을 포기하면서까지 강의할 테니까 너 열심히 들어 이 말이 아니고 절대 이 뜻이 아니라 이 안 좋은 목소리를 들어야만 하는 우리 제자들한테 미안해서 하는 소리예요. 수술은 그 뒤에 가서 하면 되겠죠. 더 커지지 않도록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사선생님 말씀을 믿는다면 혹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대요. 약으로 그걸 줄이거나 하려면 혹을 떼야 되는 수술이 필요한데 그거는 수능 직후에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니면 수능 직후라기보다는 수능 대비로 파이널 강의를 마무리하고 아마 수능 치르는 그 주에 수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그때 가서 사과의 영상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내년 커리가 늦어질 거니까 혹은 늦어진다기보다는 선생님이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을 하겠죠. 강의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내년도에 또 좋은 강의 좋은 교재 기다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해야 되는데 당장 목소리를 써야 되는 상황에서 그게 안 나오기 시작하면 선생님도 참 안타깝고 우리 제자들도 지켜보는 입장에서 아 진짜 너무 선생님 참 안타깝네요. 이럴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건강상태와 이 목소리가 허락하는 그 날까지는 계속 강의를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런데 아마 최근 인강을 들어본 친구들은 알 텐데 강의가 한 2, 30분 정도 진행되다가 약간 좀 끊기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쭉 가다가 잠깐 이렇게 해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고 그 이유가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목을 쓰기가 곤란하다 보니까 지금 현장 강의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하거든요. 감기 걸려서 그런 게 아니라 성대가 빨리 건조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의사선생님께서 마스크를 끼고 강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인강을 마스크를 낄 수는 없잖아요. 정 안 되면 나중에 마스크를 꺼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은 강의를 중간중간에 멈췄다가 이어가고 멈췄다가 이어가고 한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길 바랍니다. 이제 원래 지금 끝나야 될 시간인데 짤막하게 하반기 커리큘럼이 공개되어 있고요. 퍼즐게임과 기선제압 개강 얘는 이미 했고 선생님이 7월로 촬영하는 이 시점에 전날 현장 강의는 개강을 했습니다. 개념 휘모리 정말 개념 휘모리 강의도 휘몰아차 찍었습니다. 사회문화 이미 완강했고요. 정법은 방금 선생님이 7월로 촬영하기 직전에 10일간까지 촬영을 해서 여러분이 아마 이 영상을 볼 때는 10일간까지 업로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적자생전모의고사 시즌2 이미 출제가 끝난 상태인 회차도 있고요. 검수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왜 아까 하반기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냐면 이 영상을 좀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정법에 왜 N제가 없냐 더 이상 그 질문은 좀 뒤로 하고 앙코르 적생모를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정법 앙코르 적생모는 작년에 썼던 적자생전모의고사 문제들 중에서 훌륭한 대개 출제가 잘 이루어졌던 그 문제들을 한 번 쓰고 버리긴 아까우니까 아깝다는 게 아휴 아까워 돈 들여 만든 문제 아까워 이런 게 아니라 그 작년에 풀었던 그 문제를 작년에 출제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올해 다 새로 출제하는 거 그렇죠. 적생모는 최대한 새로 출제하겠지만 그 좋은 문제를 다시 한 번 풀어보고 싶다는 친구들의 분명 그런 요청도 있기 때문에 앙코르 적생모로 지금 문제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뭐 한 최소 이제 5, 6회 정도는 될 수 있도록 문제를 다양하게 뽑아서 출시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이었지 3일 전이었구나 아니구나 이틀 전이었구나 우리 연구실 학예 여름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해맑아 우리 아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정말 해맑아요 해맑아 볼 때마다 해맑아 옆에는 해막지 않은 최적의 얼굴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 조교들 안타깝지만 다 가지 못해서 시간이 좀 안 맞아서 그래서 몇 프로 한 70% 정도가 참여를 하게 된 연구실 워크숍에서 또 회의도 하고 앞으로 뭐 교재 발간에 대해서 강의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선생님 목상태도 이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해보자 라는 약속도 했었습니다. 캐스트도 이제 편집을 하고 있을 텐데 올라가면 또 많이 봐주시고요. 만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릴 건데 최근에 개념 휘모리 강의가 오픈될 즈음에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캐스트 어워즈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선생님이 하나하나 봤어요. 월간 최적 인기가 있나 수요가 있나 근데 월간 최적 보다 더 인기 있는 학교 탐반 캐스트라든지 아니면 우리 조교들의 캐스트 혹은 선생님의 인생 조언 혹은 다양한 요청과 아이디어도 공유를 해주었습니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 캐스트에 참여했던 우리 제자들한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이벤트는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벤트의 당첨자 발표도 됐거든요. 그래서 간식 선물로 보내드렸으니까 또 맛있게 먹고 캐스트에 대한 고민은 아마 어떤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진짜 캐스트의 표준이다. 정말 캐스트는 이렇게 찍는 거다. 깔끔하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더 들을 수 있도록 선생님도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또 다양한 캐스트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번 월간 최적 치료로가 길어졌던 이유는 선생님이 고향에 다녀와서 먹어둔 음식자랑 그런 거라기보다는 핵심은 그거였죠. 사탄럴 두 번째가 시옷 디귿 이응 지읍 선생님 목에 좀 무리가 와서 우리 제자들한테 양해를 구한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캐스트에 참여해 준 우리 제자들한테 다시 한 번 고마움 전하면서요. 적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하면서 이제 기선제압도 개강이 되니까 많은 친구들 전설의 교제와 강의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눈에서 이렇게 레이저가 나가는 것처럼 불꽃이 튀는 것처럼 잘 준비해서 많은 제자들의 기대를 충족해 보겠습니다. 수요만은 월간 최적 8월루에서 만날 것을 또 희망하면서 그때는 목상태가 더 좋아지진 않겠지만 최소한 더 나빠지지 않도록 선생님도 관리를 잘 할까 합니다. 여러분도 건강관리 잘해주길 바라고요. 다음 8월루에서 또 웃는 얼굴로 만나죠. 피스 최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